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의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치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으므로 구원함을 입는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사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결 예식이 있었지만 제사의 법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된 자신들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선언하신 것은 그와 정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죠.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던 바리세인과 석유관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에 일컫는 신성모독적 발언을 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의 입장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타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기에 예수께서는 자신들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문제를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신보다 아무튼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른 것이었으나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은 분명 그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세리마테를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세리마테 또한 앞서 4명의 어부였던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베드로, 요한, 야고버, 안드레. 이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모습과 마테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테는 세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보다 더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특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한 것이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죄인들을 제자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마테 또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테 본 9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세리마테의 집에서 마테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 앞에 사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리마테도 이미 앞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과 다름없이 이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던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을 하나로 엮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므로 세리는 곧 죄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세리에 대하여 그렇게 죄인처럼 취금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남들의 시선처럼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테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더 드러내려고 세리였던 마테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테 복음 바로 이 마테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를 쓸 때 계속해서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죄인이다 이걸 같이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를 부르시자 이에 세리 마테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따르고 있다는 내용과 세리 마테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과 같은 세리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를 목격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자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의 전체 내용인데요. 바리세인은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세리에 대한 사회적 입장이 마치 창녀와 다를 바 없이 명백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자타가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테도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세리라는 어떤 죄인 취급이 창녀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당사자였던 세리 마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불쾌할 수도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마테가 직접 기록하면서 자신은 분명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시인하고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테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저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 맞다는 것을 말하고자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들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마테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저들이 마테를 향해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도 분명 남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듯 자신도 그러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인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의 직업으로 산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사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인임을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끄러움도 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죄인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죄인임을 시인하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세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과 지금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죄인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을 마태는 지금의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단순히 자기가 세리의 직업을 벗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함을 입고 제자가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는 아무리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세리 마태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기에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이 불쾌하지 않고 그렇게 시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초청에 응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태의 중심을 예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세리라는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양심적 가책을 가지고 이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내 이 직업 그만두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또 이방인을 만나시고 귀신들린자를 만나시고 세리들과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등은 율법을 따라 순정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바리세인과 석유관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에 반한 태도를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정죄하던 죄인들과 똑같은 자로 여겨지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적 시각에서만 죄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문제를 저들은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는 단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영접은 단순히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또한 그 앞서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과 같은 죄의 고백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구원받은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모시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복이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셨고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가 죄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죄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고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고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고요? 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 내가 딱 비춰졌을 때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의 고백이 또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되길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세인과 석유관들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동일한 죄로 그렇게 저들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찬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노출되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고백하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